삼성전기입니다. 신규 매수는 어느 구간에서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삼성전기를 저는 신규 매수를 왜 굳이 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가 나쁜 기업인가 하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이 기업도 한때 시세를 내고 빠지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걸 지금 굳이 매수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다른 쪽으로도 매수할 만한 기업들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얘를 사야 될 이유가 뭘까? 일단 그거부터 의문이 드네요. 근데 이제 굳이 얘를 사겠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는 우상향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상향에 저점까지 내려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라인대를 이렇게 쭉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선 아래쪽이 보일 거고요. 위쪽을 쭉 이어서 보게 되면은 위쪽에 추세선이 있습니다. 신기하기도 이런 자리들을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올라가고 막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요. 단순히 규칙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굳이 산다면은 사실 아래쪽 저점 라인인 7만 5천원대까지 내려가는 것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런 아니 실적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그까지 내려간다고요? 예. 2016년도 15년에도 좋은 기업인데 저까지 내려갔어요. 13년도 14년도에도 좋은 기업인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게 인지상정인 게 주식이고 기업에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고 가격을 보라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장기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저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굳이 이건 장기로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하락세로 변형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락세 중에서 박스권으로 매매한다면 저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 이 1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성향이 있고요. 13만 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때 한 15,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전략. 첫 번째는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7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하고 아주 풀로 보면서 장기 한 10년 정도 계획을 짜가지고 가져가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셔가지고 그냥 나는 박스권 매매나 할란다.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10만 5, 6만 원대 팔아먹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밀려내려가게 된다면 이게 박스권이 아니라 하락세로 진행돼가지고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10만 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나는 굳이 물리지 않으련다 하고 손절 라인 정해서 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하면서 장기로 한 10년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손절 라인 정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지금 만약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원대네요. 13만 원. 13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거라면 13만 원 손절 보고 15, 6만 원 정도의 수익권을 노려가지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13만 원이 무너질 때 내가 장기로 투자하실 계획이 있다면 10년 바라보셔라.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